스타 타임라인, 오늘은 관능적인 뱀파이어 선비로 완벽하게 변신한 배우 이준기씨 편을 준비했는데요. 일찍이 탁월한 연기력과 확고한 팬층으로 한류스타로 자리 매김을 한 분이죠. 그의 숨겨진 매력과 인간적인 면모,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비교를 거부하는 특별한 연기력으로 매순간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하지만 꾸준한 연기와 인기, 남다른 팬사랑만큼은 한결같은 배우 이준기. 이준기씨는 액션부터 사극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배우인데요. 여기에 대해 춤과 노래 실력까지 겸비해서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로 평가받고 있죠. 이준기씨가 되게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앨범도 내시고 랩도 잘하시고, 그리고 춤을 굉장히 잘 추시더라고요. 지금 아이돌 댄스그룹처럼 깜짝 놀랐어요. 연기력은 물론이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의 면모까지. 뒤처짐이 없는 매력과 어떤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배우입니다. 고운 얼굴 선과 이국적인 분위기도 매력입니다. 연기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성성과 남성성이 묘하게 결합된 이 지점이 바로 이준기씨의 매력인데, 또 섬세한 내면을 가진 남성을 선호하는 여성 팬층에게 있어서는 이준기씨만큼 어필할 수 있는 배우는 거의 없다라고. 치열함과 성실함이 떠오르는 배우 이준기. 아름다운 비주얼만큼이나, 여느 배우들과는 또 다른 따뜻함과 순수함까지. 하면 자기 위주로 막 촬영 현장이 굴러가야 되는 이런 배우도 있는데, 이준기 본인은 전혀 이제 주로 타인, 다른 배우들, 혹은 또 스태프들을 많이 배려하는 배우여서, 대부분의 스태플들이 이준기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격이 없이 어울리고, 같이 술 마셔도, 같이 술 마시고 싶은 배우, 술 마셔도 문제없는 배우. 이준기씨가 실제로는 성격이 좀 어땠습니까? 애죠. 그냥 뭐 천상 아티스트? 그냥 거의 한 10대? 너무 천진난만해서. 그런데 이준기의 특별한 절친으로 알려진 의외의 인맥, 로버트 할리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준기씨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동생이예요. 무슨 한 단어로 할까요? 나쁜 동생이에요. 나쁜 동생이에요. 나쁜 동생이에요. 나쁜 동생이에요. 아닙니다. 스타 타임라인, 한류 스타 이준기, 인간 이준기, 그리고 배우 이준기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연기적인 측면이나 현장을 더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 넘벌트 남벌트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에서 아름다운 관능미를 가진 뱀파이어 선비 역을 그만의 연기력과 비주얼로 표현해낸 이준기. 밤을 걷는 선비라고 하는 이 드라마야말로 이준기씨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극 같아요. 어떤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아픔을 가진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며 역시 이준기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요. 김소은과의 멜로, 이수혁과 불꽃에는 대립, 주특기인 액션 연기까지 입체적인 연기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배우 이준기의 강렬했던 그 시작은 바로 영화 왕의 남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흔히 볼 수 없던 고은선을 가진 남자 배우 이준기가 뿜어낸 중성적인 매력은 스크린을 집어삼키기에 충분했으니 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고 빠른 시간에 두터운 댄칭을 확보, 천만 배우로 등극하기에 이른다. 왕의 남자 끝나면 인기 없어질 줄 알았는데 팬분들은 좀 투박한 진솔된 면이 되게 좋다고 그러시고 여리에 있는 것 같은 놈이 목소리도 굵고 어떤 때는 막 액션도 하고 이후 플라이 데이디, 개와 늑대의 시간, 화려한 휴가, 투윅스, 첫눈, 일찜의, 아랑사또전 등에 출연하며 군대에 가있던 2년여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대중 앞에 서온 이준기. 액션과 연기력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하는 작품들을 흔쾌히 선택, 늘 기대 이상의 연기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 그가 선택했던 KBS 드라마 조선총잡이. 여성 시청자들에게 탁월한 감정 연기는 물론 이후 액션 연기까지. 괜히 이준기 앞에 연기파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아니었다. 이준기 배우는 액션을 기본으로 너무 좋아해요. 참 저 배우는 어떻게 이렇게 액션을 좋아할까, 재밌어할까. 처음 만났을 때 이준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배우인 줄 알았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한 2시간 가까인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되게 날카롭게 본인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그 식사 시간에 거의 이제 두고두고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선택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걸 받쳐서 하기까지가 힘들지 일단 하고 나면 모든 걸 받쳐서 한다. 액션이면 액션? 게다가 뛰어난 댄스 감각의 소유자로도 유명한 이준기. 평소 팬미팅 등을 통해 댄스, 힙합 장르를 넘나드는 노래와 춤을 선보여 왔는데 춤 실력을 평가를 하자면 선생님께서 춤에 대한 소질이 있는지. 매우 뛰어납니다.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10여 년 넘게 이쪽에 있으면서 아마 배우 중에 춤 가장 잘 추는 배우일 것 같아요. 잘 추고요. 본인이 너무 좋아요. 가장 큰 매력은 보통 배우들이 가질 수 없는 양쪽의 면을 다 가지고 있다. 무대에서 가수처럼 퍼포먼스를 할 때 그리고 연기를 할 때 그 양쪽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아티스트가 아닌가 그런가 하면 이준기와의 특별한 인연의 주인공 바로 로버트 할리. 최근 두 사람의 20년 가까운 오랜 인연이 공개돼 큰 화제를 낳았는데 예, 많이 잘생겨졌어요. 왜 이렇게 잘생겨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중학생 시절 로버트 할리의 팬클럽 회원이었던 이준기. 사실 자기가 그 당시에 저한테 편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직도 옛날 편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꿈은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쓴 편지도 있고 제가 자기 우상이라고 이렇게 쓴 편지도 있고 그러면 할리 씨가 이준기 씨의 배우의 꿈에 역량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네,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는. 이준기는 자신이 스타가 되기까지 잊을 수 없는 몇 명의 지인들 중 로버트 할리를 절대 빠뜨리지 않는데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런데 대학생 시절에 한번 서울 놀러 왔어요. 놀러 와도 되냐고, 내 집에 있어도 되냐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5일, 6일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일 지나서 10일 됐고, 20일 됐고, 30일 됐고, 두 달 됐고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 방학 동안 잠시 와 있다고 했는데 두 달은 뭐예요. 아, 진짜 그 열 받아가지고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휴학 냈대요. 계속 내 집에 있었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나중에 제가 주차 내야 됐어요, 사실. 이렇듯 과거 20대 초반의 청춘 시절. 로버트 할리에게 톡톡히 신세를 잤던 이준기. 톱스타가 된 이후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이준기 씨를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위리죠, 위리. 자기가 뭐 어렸을 때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 됐잖아요. 스타 됐고, 저를 무시하고 그냥 연락을 받으시고 있는데 그런데 계속 연락을 받고 자주 만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기가 몇 년마다 세계적인 팬들을 모여서 큰 생일 파티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저를 초대 손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생일 파티했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스타 여러 명이 있는데 저를 불렀어요. 이준기 씨의 술버릇이 있다면? 옛날에 좀 버릇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술버릇이 있다면 취할 때까지 먹는 거예요. 준기가 취할 때까지 먹어요. 그리고 안주 절대로 안 먹어요. 자기가 이거 보시다시피 배가 나왔는데 준기 배 안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안주 안 먹어요. 배우와 한류 스타. 예쁜 남자와 상남자. 연기할 땐 자신을 버리고 몰입하다가도 풀어질 땐 끝도 없이 풀어질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 이렇듯 특유의 인간미와 유쾌함. 그리고 열정으로 이어온 스타러스의 인생 10여 년. 가장 여성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남성적인 액션도 절되는 배우. 양 극담을 다 갖고 있는 배우. 굉장히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또 술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술도 잘 먹고 인간적으로도 대단히 주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추가력도 있고 향후도 이준기랑 배우는 늘 같이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배우입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배우 이준기.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많은 대중들의 응원과 사랑에 힘입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